자 우리 토순이 잊어버린 토순이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제 바로 1미터 앞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따따따송망기 방송 우리 집에 예쁜 토순이 이제 아기입니다 제 앞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토순아 이리와 7마리 중에 2마리가 도망갔다가 1마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리와 토순아 이리와 아 예쁘다 안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애들하고 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고맙네요 이렇게 왔어요 토순아 이리와 아 예쁘다 토순아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하 50cm 앞인데 덮치면 도망갈까봐 이리와 바로 앞에 있는데 이리와 토순아 토순아 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토순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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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순아 자 한번 유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토순아 이리와 아 뭘 주지 토순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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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으로 몰아서 이제 자 한쪽으로 들어가 토순아 이리와 이리와 토순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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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순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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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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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토순아 아휴 밟아 발에 밟혔네요 아 아휴 아퍼라 발이야 토순아 도순아 네 아휴 이리와 이리와 접